음악 환경규제, 대기오염 규제효과 산업혁명 이후 대기오염은 점차 심해졌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은 국경을 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제 간 협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대기오염의 현황을 알아보고 어떤 대기 중 어떤 물질이 주요한 오염원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대기오염 규제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국제사회는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현황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난방을 위해 석탄을 사용하면서 대기오염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속도는 역사 이래 아주 오래전인 빙하기부터 변화했던 속도보다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50년대 이래로 10배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사건이 런던 스모그 사건입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1952년 12월 5일 금요일에 시작되어 일주일간 지속되었는데요. 당시 런던은 공기의 흐름이 멈추고 난방을 위해 가정에서 배출한 연기와 이상화한 가스가 기온이 역전되면서 짙은 안개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하였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야가 보이지 않게 되어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심지어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을 찾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시계가 불량하였습니다. 아황산 가스가 황산 안개로 변하면서 이러한 짙은 스모그는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런던 시민들은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건 발생 후 첫 3주 동안에 4천여 명이 죽었고 그 뒤 만성 폐질환으로 8천여 명의 사망자가 늘어나 총 1만 2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영국은 1953년 대기오염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1956년 대기청정법이 제정되어 매연 발생원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 한 병의 가격이 750원일 경우 그 가치를 750원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비하고 750원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은 구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간의 대가와 편익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오염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기업의 생산량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영향은 받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행동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부정적 외부성이고 이익이 된다면 긍정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정보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정적 외부성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성은 소유권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기오염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요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대기오염 관련한 외부성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로는 매연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수량 규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생산량을 외부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배출할 수 있는 매연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여서 배출하는 매연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부정적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외부성은 소유권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경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황사나 이런 것들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가운데 하나죠. 그 때문에 처음에 환경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요. 처음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건 1983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2년 기준 한국의 대기오염은 대기오염지수 64로 보통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권고된 기준치의 3.7배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 OECD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1998년부터 2000년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는 OECD 국가의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나쁨 수준이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02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떤 규제를 만들었고 또 그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그런데 각 국가별로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대기오염은 이웃하는 국가들로 퍼져나갈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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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대기오염 규제 효과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